송은재TV 시작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동서해안으로 수백발의 미사일과 폭탄을 쏟아붓고 있고 분단 이후에 NLA를 침범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항해서 북한쪽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이런 분단 이후에 가장 긴장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원인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 또 많은 주장들이 쏟아지고 거기에는 또 유언비어가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안정감을 갖고 균형감 있게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성숙했다 합리적인 판단력을 잃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굳이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안정감 있고 굉장히 책임감 있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전국 운영에 있어서 전체 정치권을 쳐다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학습능력이 역시 뛰어나다 굉장히 입원에 대하는 부분이 북한의 저런 도발 또 국내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책임감 있고 안정감 있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정치 논평이고 많은 언론 보도고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또 쏟아내는 그 이야기들 중에는 자신의 지지층만 겨냥해서 좀 무리한 주장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파적 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유언비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언벌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해서 어떤 언론이든 자신의 시청자들만의 기호에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책임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가 없는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정치 집단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무릎 앞에 인형극을 놓고 보듯이 맑은 유리 속으로 인형극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제대로 하고 있고 책임감 있게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구나. 누가 잘못된 정치인이고 누가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 등등 비롯해서 야권과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 일부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도발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NLA를 침범하는 이유는 처음 있는 일이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또 대항해서 우리도 미사일을 날리고 오늘 NSC도 개최를 했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가 마련됐습니다. 특수본에서 굉장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임재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지 지금 직무상 착각에 의한 것인지 오판을 한 것인지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11건에 그렇게 현장음까지 들리는 그렇게 급박한 순간에 112 신고가 잇따랐고 용산에서 얼마 전에 축제를 130만 명이 모이는 축제를 열 때에는 이틀 걸쳐서 인원통제도 하고 동선관리도 하고 안전대도 세우고 모두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 헬로윈 축제에서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느냐? 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하면 곧바로 수천 명의 기동대가 투입될 수 있는데 왜 이걸 하지 않았느냐? 왜 여러 라인을 통해서 정보보고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걸 묵살했느냐? 이건 지금 대기발경 조치가 아니고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휴대폰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이 부분 최종결정권자입니다. 현장에서 임재 서장에 대해서는 대기발경 조치를 넘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범죄에 가깝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크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경찰에 입은 늑장 대응에 대해서라는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대기발경 조치가 있고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입가진 사람 모두가 나서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 책임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경찰에 대한 조사, 용산경찰서에 대한 조사 결과, 수사 결과, 이 수사 결과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사 결과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민주당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내뱉어야 한다. 또 지금 북한의 저런 도발, 이런 상황에 국민들에게 그게 무책임한 정치 선동으로 비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유언비언은 잇따릅니다. 김어준 방송에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바람에 경찰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꼭 같은 겁니다. 민주당의 남영희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경호인력 때문에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무식한 소리입니다. 경호인력, 대통령 경호인력은 따로 있는 것이고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하면 거기에 또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경찰 인력은 14만 명입니다. 전국의 경찰이 한 몸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무식한 소리, 참 가치도 없는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청에서 지금 이 부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용산경찰서장의 이런 판단들, 그 다음 서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청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수습을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김호준이나 이런 남령이 이런 사람들은 아예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말을 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경로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 대해서 한치도 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라라고 해서 500명이 투입이 돼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결과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죽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것이죠. 최소한의 책임감인 것이죠. 그 부분을 짚어보고요. 지금은 그렇게 그냥 정치적 공세로 책임감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누구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사 결과가 좀 얼개가 좀 드러나고 내용이 확인이 된 다음에 그때는 정말 법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 또 도의적 책임,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데도 시간과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감, 안정감을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지금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참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별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거 법적으로 굉장히 논란될 거리 아닙니다. 그런 부분 다 정리가 됐고요.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곧 이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국정 최우선 순위로 이번 사고수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많은 논란이 있을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심을 지키면서 도어 스태핑을 왜 하지 않느냐, 이럴 때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시비를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정치 선동을 하고 유언비여를 하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추모할 때다. 지금은 사후수습을 할 때다. 그래서 당시 참사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다가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모든 녹취록을 모두 공개해라. 경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한치에 가감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라.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내린 것이고 지금 북한의 도발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경고하고 또 사흘째 지금 계속해서 이 분양소를 찾아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가진 모든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을 떠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안정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할 때도 있었고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세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 오늘 국회 법사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나오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 경찰에서 경찰의 문제를 수사하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회 폭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저 금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가 없다. 경찰 부분은 수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참사 전체를 놓고 지금 수사가 필요한데 그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술특검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지금 일단은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완전히 독립한 특수본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아마 결단을 내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책임감 있고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정쟁을 하지 말자 이 사후 수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정부 책임론을 걸고 넘어지고 이 녹취록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후 수습,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흔들기,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한 이 대응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과연 민주당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지금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때다 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